이 문제언론법이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낸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하루 만에 서한 내용까지 공개했습니다. 유엔은 이 서한을 통해 한국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규약에 맞게 언론법을 수정하라고 촉구하면서 법안 수정에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유엔이 이렇게 하루 만에 서한을 공개한 것도 이례적이어서 우리로서는 이래저래 망신살이 버친 셈이죠. 유엔이 왜 이렇게까지 나오는지는 서한 내용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권원영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주로 북한, 중국 등의 인권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고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 보고를 내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아이린 칸특별보고관이 우리 정부에 보낸 서한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4페이지를 빼곡히 채워 비판했습니다. 칸 보고관은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을 적법성, 필요성, 비례 형평성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 지적한 뒤 징벌적 손배제에 대해 완전히 균형을 잃었다고 명시했습니다. 칸 보고관은 이 법이 법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유엔국제인권규약에 어긋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인들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약화시킬 것을 특히 우려한다고도 했습니다. 칸 보고관은 이 서한과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답신을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60일 후에 이제 유엔 웹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례적으로 48시간 만에 공개를 한 것인데 개정안이 상당히 표현의 자유율한 인권 침해 소지가 중대하다고 봤던 것 같고. TV조선 권은영입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